아시다시피 삼성의 이번 투자 계획은 김동연 부총리가 현장 방문을 다녀간 뒤에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틀의 시차를 두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삼성전자가 정부가 주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이라는 국내 생산 거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택은 김동연 부총리가 다녀간 곳이기도 하고 또 단일 반도체 공정 라이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고점이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역습이 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사실상 미래의 승부로 승부처로 좀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특히 반도체 기술력이 시장이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고 김부총리를 만난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연구소를 깜짝 방문해서 해당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형식상으로는 정부의 주문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굳이 정부의 주문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투자 계획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을 놓고서는 지금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삼성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삼성은 이번 정부의 현장 방문 당시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고한승 바이오 에피스 사장을 대동시켰습니다. 고 사장은 현장에서 바이오 시뮬러 그러니까 복제약 연구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을 신약처럼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따져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고 사장의 입을 통해서 대신 좀 세세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망이 일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어떤 시장 전망이 좀 부풀려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래 전망이다 보니까 분석이나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8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던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애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도 삼성전자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복제약품의 경우에선 이미 세종에 걸친 성과가 있었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되짚기 성과를 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부의 주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들이 원했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을 충분히 어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번에 삼성전자 현장 방문을 한 거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투자 구걸하러 갔냐 이런 식의 비아냥까지 나왔고요. 이 현장 방문을 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현장 방문 행보를 좀 계속 할까요? 일단 이번 삼성전자의 투자 액수, 발표된 액수만 놓고 보면 앞선 4개 그룹의 액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만하면 뭐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 현장 방문의 행보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삼성이 나섰으니까 이번에 현장 방문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목표는 삼성이었느냐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기업을 더 방문해서 투자 계획을 더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 단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소통을 강조한 행보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대중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